안녕하세요. 피스홀릭입니다. 오늘은 텍스처 페이스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붓이나 붓 외우 도구를 사용하여 선의 굵기 변화를 주거나 점을 찍거나 뿌리거나 하여 표현하는 방법 물감의 양과 물의 농담 변화로 진하거나 연하게 표현하는 방법 오늘 말씀드릴 텍스처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페이스트가 있지만 오늘은 직접 물감에 재료를 섞어서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예전 화가들은 모래, 석고가루, 톱밥 등을 물감에 섞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섬유, 모래, 종이 조각 등을 이용해 페이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실을 잘게 잘라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도 하는 구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적은 양만 준비해 보았습니다. 종이도 잘게 잘라 보았습니다. 모래는 흙으로 대신할게요. 재료를 물감에 섞어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색이나 골라서 섞어 보았어요. 금색과 종이의 조합이 어떤 느낌이 날까 궁금하네요. 종이량이 적어서 조금 더 넣어서 섞어 줬어요. 두께감 있게 쌓아 올려 봤습니다. 흰색에는 실을 잘라 놓은 걸 섞어 보았습니다. 실을 자른 직후에는 보송보송한 느낌이 있었는데 물감 때문에 축축해지다 보니 보송보송한 느낌은 느껴지지 않네요. 이번에는 청록색에 흙을 섞어 보았습니다. 흙이 제일 붓을 상하게 할 거예요. 잘 안쓰는 붓을 사용하시길 바라요. 울퉁불퉁 어돌토돌한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페이스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페이스트에 들어가는 재료들에 의해 붓이 망가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잘 안쓰는 붓을 사용하거나 나이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한 붓이나 도구는 페이스트가 마르기 전에 물로 깨끗이 세척해 주셔야 합니다. 칠한 물감이 잘 마르도록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연건조가 늦어서 드라이기로 건조해 보았습니다. 생각하기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자이크 기법 같네요. 미라를 감싼 붕대 느낌도 나고 명화에서 느껴지는 앤틱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거북이 등껍질? 흙을 사용해서 그런지 메말라 갈라진 땅이 생각나네요. 광이 사라져서 질감이 좀 더 잘 느껴집니다.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삐죽삐죽한 게 잔디밭이나 건초, 지푸라기, 더미 등등이 떠오르네요. 색과 재료 조합을 달리하면 여러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원하는 재료로 적절한 질감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하나로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